KC GSM 다위로 네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어 자기야 어디야? 자기야, 기다리고 있지? 나 아직 멀었지. 나 거의 다 돼가. 빨리 나갈게, 미아. 괜찮아, 천천히 해. 알겠어, 빨리 와. 여보세요? 야, 나 집 밑에서만 30분째다. 어, 나 이제 신발 신어. 어, 이제 나가. 영어시간 늦겠다, 빨리 나오나? 아, 알겠어, 빨리 갈게. 어. 아, 무슨 씻는 데만 30분 걸리노. 아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야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여보세요? 아, 안 내려오나? 아,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. 아, 뭐 한다고 그리고 오래 걸리는데. 그래. 아, 화장하고 있다. 아, 화장이 오래 걸리는 거 어떡하라고. 야, 네 친구는 만났는데 잘 봐야 될 거 아니가. 아, 화장 안 해도 예쁘다. 괜찮다, 괜찮다. 아, 빨리 나오나, 빨리. 어? 늦는다니까. 아, 전 그렇게 답답하면 네가 해주든가, 이씨. 그래? 아, 왜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진짜 아니다. 붓 촉감이 전혀 없는데. 왜. 내가 글로 화장 빼고지 말라고 했어, 안 했어. 아, 진짜. 응? 어떻게 했어. 뭐. 갈색? 나 느낌 난다. 나, 나 갈색인데. 누가 봐도 갈색인데. 뭐. 이거는. 왜 이런 거야? 누가 봐도 갈색인데. 눈 떨지 마. 야, 잠깐만. 눈을 감아. 잘하고 있는 거야. 근데 이거 부드럽게 떨어. 컨실러를 비비처럼 바르면 어떡하지? 아니. 컨실러를 콕 찍어서 중간중간 바르는 거지. 비비처럼 바르면 어떡해. 아, 콕 찍으라고? 와, 이거만 했는데. 사람이 달라고 보입니다. 거짓말하고 있네. 여자를 믿지 마세요. 여자를 믿지 마세요. 뭐야. 나 눈썹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면 알지? 아, 진짜 눈썹 진짜 잘하잖아. 조용히 해라. 나 진짜 눈썹 진짜 중요해. 나 얘기했다. 알았다. 나 분명히 얘기해. 알았다. 내가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. 장인이 옷을 만들 것처럼. 믿겠어. 되라. 가만히 되라. 까볼까? 어, 가만히 있어라. 너무 무서운데 어떡해? 아, 나 좀 잘하는 것 같아. 아우, 자연스럽다. 자, 기초 화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베이스죠. 아, 테스트를 이렇게 합니까? 아니, 보통 이렇게 하면 안 와. 여봐. 여기 하면 안 되잖아. 아, 이렇게. 네. 마음대로 하세요. 이거 잘 큰데? 인디언드 아이고. 아니, 진짜 이거 안 한다니까. 인디언드 찾아봐. 이렇게 해가지고. 하다가 이제. 이걸 탁탁탁탁 바르면은. 잠깐만요. 하겠습니다. 어. 이것도 쉐딩해야 되지. 아니, 초등학교 때 미술 안 배워져. 아니, 밝은 거 하고 그 위에 어두운 걸 해야지. 이게 검은 거 칠하고 노란 거 칠하면 똥색 되는 거 모르디? 아, 맞네. 하하하하. 하... 하... 미안하... 아... 아...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. 진짜 지금 기분을 이렇게 한다니까. 여기까지 그려야 되는 거구나. 이경리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지금까지. 화장 보일 때가 다르지. 오늘 눈 떠봐. 왜 너무 기나? 나 이제 관전을까지 해가지고. 그 다음 뭐 해야 되지? 아 마스카라 해줄게. 지금 눈만 한 30분째일 것 같아. 눈이 제일 중요한데 원래. 아 눈이 반짝반짝 걸려. 그러면 내가 그려. 내가 그려. 아 그래? 아니 아니 이렇게 막 막 막 해야 되나. 그냥 다 하고.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. 끝났어. 어디서 이상한 거 봤지? 봤습니다. 가닥을 글로 배웠어야 하고 싶니? 내가 글로 배워서 지금 하는 거잖아. 넌 어디서 봤지? 너무 잘해서. 나중에 해달라고 그런 거야. 아니 그거 그렇게 넓게 바르는 거 아니야. 아 빨리 봐라. 됐다. 나는 빨리 끝낼 거잖아. 그럼 뭔데? 불터치다. 야 전 많이 바라는 것 같은데. 아 아니다 아니다. 절대 아니다. 약간 동화책 거론에 나오는 거. 아니야 아니다. 그라데이션을 해 주세요. 그라데이션이요? 네. 그라데이션으로 입술을 바르면. 제 사전에 그런 거. 아니 그라데이션을 해. 아 빨리 내라. 아 뭐하냐. 닦아줘 닦아줘. 진짜. 예쁜 색으로 발라줘. 이거 아주 예쁜데? 다른 거 뭐. 아니야. 다른 걸 립을 색깔을 한번 보고 선택하시는 거 같아. 아니야. 아니 립이 이렇게 많은데 색깔을 좀 보고 선택을 해. 나는 이 색이 많아. 아니 여보이 색 보지도 않았잖아. 안 봐도 돼. 아 이거 색 돌려지 않고 누굴 봤냐고. 원톱. 아니 하이라이터 내수가 셰이맨을 좀 해가지고. 뭔지 깎아줘야지. 뭐야 이게. 자 보자. 아니 눈썹을 찝어서 좀 예쁘게 올리고 해야지. 아유 저 웃지마. 나 자괴감 들어. 뭐야 이거. 그래 이제 좀 눈성이 보이네. 없애줄게. 세상에 하면 안 돼. 니 머리카락 색이랑 똑같이 만들고 싶어? 응?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야? 아 아니다. 전혀 안 돼. 아 왜 거기 왜. 아 진짜. 아 이쁘다. 그냥 빼면 돼요. 아 그렇네. 눈가가 어디야. 뭘 바로 말이야. 왜. 그냥 아무것도 안 뿌듯이 설마. 아 안에 있는 거 아니다. 이걸 발라야 된다고요. 아 이 이상다. 아 그렇네. 오 오 오 이거 예쁘다. 이거 예쁘다.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거 약간 브라운 아이디 걸즈의 그. 까잉? 아 진짜 이 그릇다. 이거 아이가. 자. 아이 잠깐만. 웃는 이유 좀. 실수가 나와가지고. 아니 잠깐만. 오늘 이유 좀. 아니 아니. 화나게 해주고 있잖아. 아 그래. 그리고 뷰러가 이렇게 땀고 싶다고 눈까지 심으라고 이렇게 뜨면 자연히 떨리지 아 기다려봐 이렇게 뜨면 떨릴 수밖에 없잖아 알겠다x2 왜? 니는 왜 웃는데? 아니 땀 웃어 니는 그러면 안 되지 난 안 웃는다 아니 뷰러는 괜찮은 것 같다 그냥 아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니가 내 보고 불안감을 잡고 그거 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자 마스카라 마스카라 없나?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응 까맣게 색이 색이 있니? 속눈썹이 좀 올라갑니까? 응 와 속눈썹은 넘기네 별로 안 넘기네 이게 끝난 거예요 어 아니 두 번 칠하고 끝난 겁니까? 응 덮어버린다 하이라이트 덮어버리겠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덮어버리겠다 하이라이트 자 얼굴 눈에는 이쪽이 끝났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 이런 식의 액티를 삼가해주세요 숱어내리겠다 이런 식의 아까 볼터칭 볼터칭 내가 해줍니까? 그 아이유 아 아이유 메이크업 한 거야 지금 이게? 어? 아니 그건 아닌데 연예인들 문모분들 다 섞은 거 아 여기저기 응 사봐 집약체네 봐봐 뜯나요? 어.. 아으핳이 튀어나왔지 아 이제 튀어나왔지 아 이제 튀어나와요? 도망간다 왜? 지금 방 반응들이 아니야 아 믿어라 진짜 나 아니 믿는데 아 이거 이거 비어야지 이거 진짜 네 아이유 이슬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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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이슬톡톡 컨셉 입술도 현아처럼 아 온갖 집약체를 볼터치는 아이유처럼 입술은 현아처럼 눈은 대체 누군가 볼터고 있는데 가인 아 눈은 가인이고 눈썹은? 눈썹? 눈썹은 그 그 옛날 가수 그 아이비 부우 해봐 부우우 아 무를 하라고? 애가 편할건데 애해봐 입 다물어야지 입 다물어야지 어떻게 입을 다물면 이렇게 바를거라? 이게 왜 이러지? 아니 나와 나와 보건디색인데 보건디색인데 아니 립밤 안발란거 아냐고 이렇게 바르는게 어딨냐고 아 이걸 펴발라야될까 애 애 애 해봐 애 애 음 안마 했다 음 음 음 음 그래 엄마 엄마를 부르게 되네 됐습니까? 어 완성입니까? 턱 다는거 아 그래요? 턱이 안깍기는거같이 아니 볼에 칠을 하는데 당연히 턱이 안깍기지 턱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메이크업을 받아본 년만이 지금 이래가 될 얘깁니까? 에? 해가 없잖아 아 이거 받아 봤으면 아 이게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게 느낌이 없는가? 왜 진지하게 웃겨가지고 그처럼 보는 모습이라서 어 괜찮나요? 왜 이러고 해주세요? 아니 지금 면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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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어지는 느낌이라 아니야 아니야 턱만 하라고 턱만 됐다 열어라 여기 좀 펴 발라줘야지 아 파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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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입이 아닌데 이걸 칠하면 뭐하냐고 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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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